깨어있기만 해도 거기 만족하는 연습만 하시면 살짝 깨어있으면 해도요. 내가 만족하면 돼요. 아 더 바라는 거 없다. 이 마음을 꼭 괜찮아. 그러니까 꼭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 그래야 애고가 자리를 딱 거기 잡아요. 애고는요. 어디가 여기 아무리 좋다고 해도 가도요. 더 좋은 데 없나 하는 게 애고예요. 그러니까 여기밖에 없어. 더 좋은 데 없어라는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딱 좋아. 여기야. 그래야 애고가 그럼 더 안 찾아도 돼 하고 마음을 놓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결혼 상대를 찾아도. 이 사람은 좋아요. 더 좋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러면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선택을 못해요. 아무리 여기가 좋아도 더 좋은 데 있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는요. 꼭 좋은 데 안 사시죠. 왜 그럴까요? 돈 때문에. 여러 제약 때문에 그 안에서의 최선을 찾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명상할 때도요. 딱 여기면 됐다는 마음을 빨리 먹어야 되는데 이게 뭐 돈의 제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 마음이 계속 더 없나 더 없나 끝없이 하는 이걸 막아줄 뭔가 장치가 없는 거예요. 현실은요. 오히려 장치가 있으니까 우리가 안분지족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 봐도요. 이 집 싸게 나왔다 그러면 여기구나. 이게 딱 알아요. 여기가 내가 할 곳이구나. 딱 알죠. 가도요. 마음에 안 들어도요. 잠깐 보고 있으면 좋아 보이기 시작해요. 눈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기 밖에 없다 그러면 조명도 참 어두운 것 같아도요. 좀 뭐 너무 밝았었어. 그동안.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살 곳이면 내가 체면을 내가 걸어요.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런데 우리가 명상할 때 빨리 그렇게 안 해주면 거기 만족하겠냐고요. 내가들은 참난 이런 게 아닌데. 내가들은 깨어있으면 더 막 빛나야 되는데. 천 개의 태양이 뜬 것 같다 그랬는데. 나는 뭐 형광등 켠 것 같지도 않다. 혼자서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으면 생각이 멈춰야 진짜 이 명상에 제대로 진입하는데 생각이 계속 돌고 있잖아요. 그리고 생각이 돌아도 내 관심사가 아니어야 되는데 얘가 계속 에너지를 쓰고 있잖아요. 내 관심을 뺏고 있잖아요. 그럼 깨어있는 맛이 아무래도 덜 들죠. 그러니까 꼭 그걸 해주셔야 돼요. 여기밖에 없다. 내가 최고로 바랐던 내가 이거다. 이상 없다. 이 말을 해줘야 에고가 만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고를 설득하기 위한 장치예요. 거기에 딱. 그래야 빨리 만족하니까. 그러니까 빨리 만족하는 사람일수록 더 빨리 마음의 평화를 찾는 거죠. 노자에 보면 항상 만족할 줄 알면 만족하게 된다. 이상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족하려고 해야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만족해버려야. 만족을 내가 못하는 한 더 나은 걸 찾겠다 그러면 에고는 끝이 오는 거예요. 더 나은 거란 건 끝이 없어요. 더 이상 더 이상 또 있겠죠. 생각하면 항상 그 이상이 있겠죠. 그걸 빨리 빨리 멈추셔야지 잘 깨어나시니까 저도 보면 뭔가 요즘 잘 안된다 안된다 할 때는 더 안돼요. 왜냐하면 마음이 만족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고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고 있다는 걸 객관적으로 아는 건 좋아요. 내 애고가 지금 우울해하고 있다. 만족 못하고 있다. 그거까지 질타하지 마세요. 내 애고 상태를 정확히 읽어내는 것뿐이에요. 단, 괜찮다 해버리면 바로 또 참나에 접속할 수 있다. 항상 두세 개를 사는 거죠. 애고는 현재 이런 것 같은데 참나 접속하면 또 상황은 바뀐다. 유일한 해법이 일단 참나 접속이다. 지금 뭐 손 쓸 수 없을 때는. 그리고 참나 접속해서 초공정이 되고 유연해지고 밝아지면 또 더 좋은 수가 나온다. 항상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딱 그림을 그리시고 지금 당장 이거다 하고 빨리 해야지. 왜냐하면 아까 같이 더 좋은 수는 많지 않을까 해버리면 또 참나 안 찬다니까요. 지금 빨리 참나 만나야 돼. 유일한 해법이. 이렇게 좀 몰아주셔야 돼. 방편으로. 딱 참나 각성한 다음에는 밝아지면서 더 좋은 생각이 또 많이 날 수도 있죠. 그때 또 그 방향으로 움직이시면 되고. 그래서 뭔 일 했을 때 빨리 참나 접속하는 거. 그리고 참나 만나시려면 빨리 만족해버려야지. 이 참나 저 참나 찾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 참나 그 뭐죠. 참나 꼬리라도 잡으셨으면 이거야 해버리세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살짝만 보이셔도 저게 태양이야 라고 해버리세요. 난 만족해. 저거야. 태양 완벽하게 구름 사이로 구름 다 치우고 드러나야만 난 참나 만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는 평생 살면서 몇 번 있을까요. 앞으로. 따져보세요. 앞으로 명상을 수없이 하셔도 그렇게 깊은 명상에 제대로 들어갔을 때가 몇 번아 될지 그 시간적으로 얼마나 될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나는 계속 햇빛 아래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을 살짝만 모으고 만족해버리기. 애고가 궁시력만 안 되면 행복합니다. 애고가 항상 문제죠. 애고가 그래도 이건 아닌데 해버리면 아닌 거예요. 아무리 객관적으로 좋아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 보면 미쳐요. 다 가졌어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아닌 거예요. 나 절반만 줘봐라. 나 완전 만족이다. 이렇게 서로 남 거를 보면 잘 보이는데 그럼 자기는 잘 사는가. 계속 궁시력되고 있죠. 근데 원래 그렇게 생겨먹은 걸 어떻게 해요. 애고가. 기본이 탐진 채라 시야가 좁으니까 엉뚱한 걸 탐내고 그게 안 되면 짜증내고 이게 본 애고의 본 공식이라고 살아가는 공식이라고 이해하시면 애고도 이해가 되죠. 너도 참 힘들게 사는구나. 이렇게 하루에 자기 애고도 좀 달래주세요. 너도 참 힘들게 사는구나. 그리고 내 애고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객관적으로 알아차리는 건 중요해요. 그래서 늘 만족하라고 제가 했다고 해서 내 애고는 지금 만족한다 만족한다 이렇게 체면 걸지 마시고요. 애고가 현재 어쩐지는 냉정히 보세요. 다만 끌려가지 마시고 그런가 보다 하시고 아예 안 끌려가지 못하지만 느끼니까. 느끼는 거가 이미 끌려가는 거거든요. 느끼다가도 한 발을 항상 이쪽에 디딜 수 있게 한 발은 여기 걸쳤지만 끌려가지 않고 살짝 참나로 빠지는 이 기술. 그런데 애고야 잠깐 잠깐만 몰라 괜찮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지금 딱 좋아. 이 정도가 어디냐. 지금 이런 집이 어디냐. 이 정도가 어디냐. 지금 너 수중에 애고 너 상태에서 지금 이게 하나의 제약이겠죠. 애고 너 역량과 상황에서 지금 이 정도 참나의 햇빛이며 너 만족해야지 하고 자기가 설득해서 지금 이 순간에 작은 햇빛이라도 그걸 음미하게 만드는 추워 죽겠을 때요. 살짝의 햇빛도 얼마나 감사한대요. 그러면 온 힘을 다해서 그 햇빛을 느껴보려고 하게 됩니다. 추위를 최대한 덜 느끼려고 하고요. 추워 죽겠을 때 온기 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온 신경을 거기다 다 집중해서 그걸 느끼려고 하죠. 추위 쪽은 안 느끼려고 하고 최대한 그쪽을 느끼려고 여기다 올인을 한다니까요. 마음이. 그러면 마찬가지로 애고가 추워 죽겠어도 한 점 참나의 빛이 느껴지면요. 그 고요한 의식이 느껴지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완전히 몰입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내 마음에 100%가 된다니까요. 잘하면. 몰입이 잘 되면. 그래서 몰입하기 위해서 난 다른 거 필요 없어. 너만 필요해. 제 몰입책에 보면 몰입은 사랑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만 사랑해. 너만 사랑해.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만 보이게 만들어야 우리가 몰입이 되니까요. 너만 사랑해 하는데 모든 여자가 다 들어오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말하고 안 맞잖아요. 너만 사랑해 하면 다른 쪽이 좀 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해지거나. 뭐 이렇게 흐리게 처리되어야 되는데 이쪽이 더 선명하고 이쪽이 흐릿해질 수도 있죠. 나중에 몰입이 안 돼버리. 그러니까 애고는 몰입해야지 미쳐요. 그러니까 계속 몰입해 가려면 사랑해야 된다는 게 걔만 보여야 된다는 거죠. 다른 게 내 마음의 비중이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일어나게 해야 돼요. 겨우 참나의 신락 같은 참나의 느낌을 잡았는데 에이 이거 이게 참나라고 해버리면 이거 흐릿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것이 어디냐 요기 어디냐 하고 점점 느낌을 키워가셔야 돼요. 우리 애고의 욕망은 최대한 느끼려고 우리가 노력할 걸요. 그 안에서 행복을 쾌락을 찾아보려고 마찬가지로 참나 안에서 최대한 쾌락이란 말 썼으니까 행복 기쁨을 찾아보시려고 노력해보세요. 요런 생각만 한 번 해도 지금 행복해지시지 않나요 더? 뭐 별한 건 없는데 애고의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애고가 딴 생각 덜하고 참나에 좀 더 올인해 주니까 몰입해 주니까 좀 더 행복해지실 거예요. 더 의식이 빛나실 거고요. 다행히 난 tab